축구로 유명한 도시 리버풀. 리버풀 해양 상업도시는 18, 19세기의 세계무역 중심지로서 역사적 중요성과 건축학적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받아 2004년 세계유산 목록이 등재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21일 영국 리버풀의 세계유산 자격은 박탈되었습니다. 세계유산은 유네스코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가 파괴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유산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됩니다. 리버풀은 왜 세계유산 자격을 박탈당한 걸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리버풀이 진행한 수병개발 프로젝트나 축구경기장 신설 계획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세계유산에서 리버풀을 퇴출했습니다. 즉 세계유산에 등재되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유산에서 제외된 사례는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지역과 독일의 드레스된 엘베 계곡과 함께 총 3건입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들어가면 지위 박탈의 위험이 너무나 클까요? 아닙니다. 독일 켈렌 대성당은 경관이 파괴된다는 이유로 2004년 7월에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목록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켈렌씨가 즉각 대형책을 마련하여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2년 후인 2006년 7월의 위험 목록에서 제외되었죠. 유산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세계유산 등재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